안녕하세요 농부 여러분. 오늘은 건강한 토양과 푸른 작물을 위한 아주 유용한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H.I. TOCO 미실비오 소일 오르가닉 제품입니다. 농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건강한 토양은 작물 생장의 80%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경작 후에는 토양이 처음처럼 비옥함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Dr. Plant Dombien의 H.I. TOCO 시프슬비오 소일 오르가닉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H.I. TOCO 시프슬비오 소일 오르가닉은 고품질 미생물 유기 비료입니다. 이 제품은 토양을 더욱 보슬보슬하게 만들고 수분 보유력을 향상시켜 작물에 충분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합니다. 특히 H.I. TOCO 시프슬비오 소일 오르가닉은 토양에 유익한 미생물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2. 작은 친구들은 유기물 분해를 돕고 신진대사를 증진시키며 해충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은 작물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가뭄이나 해충과 같은 극한 환경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H.I. TOCO 시프슬비오 소일 오르가닉을 사용하시면 빠르고 뚜렷한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물은 튼튼하게 자라고 꽃을 더 많이 피우며 열매를 더 많이 맺어 농산물의 품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H.I. TOCO 시프슬비오 소일 오르가닉 사용방법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파종 전에 흙과 제품을 잘 섞어주거나 작물 뿌리에 직접 뿌려주시면 됩니다. 사용량은 작물의 종류와 토양 상태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 H.I. TOCO 시프슬비오 소일 오르가닉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제품을 구매하시려면 D.R.P. 난 디넘바움 E.N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효과적인 작물 관리를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년과 비옥한 토지를 기원합니다.